안녕하세요 송경선 고프클럽 송경선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을 잘 치시는 방법을 다 쳐드릴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이언을 못 치는 이유가 이렇게 손목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퍼 올릴 때 아이언을 잘 못 치는데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자 이 검지와 엄지 사이에 티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립을 취하고 빈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손목의 움직임을 티로 더 감지할 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티가 아무래도 더 돌아가는 느낌이 나겠죠 자 이러한 느낌 이러한 느낌으로 외그를 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러한 느낌으로 연습을 한 상태에서 공을 쳐보면 훨씬 더 공을 더 다음으로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티 끼구요 뭐죠? 감사합니다.